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갔겠죠 그 평화로운 갈릴리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어부가 되던지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겠죠 가족들과 함께 살았을 겁니다 그래도 가슴 속은 구멍이 뻥 뚫려서 예수님 생각을 잊을 수는 없었겠죠 낮에도 예수님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앞에 걸어가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 미소가 보이는 듯하고 예수님의 말씀 음성이 귓가에 쟁쟁한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던 떡과 생선이 지금도 입에서 씹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서 예수님을 느끼다가 아휴 다 이젠 지난 일이지 그러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또 고기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누군가가 연락책이 돼가지고 종종 함께 모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식사라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요한 같은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위로해 드리는데 다른 제자들도 동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겠죠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하시죠 우리한테 좀 들려주세요 그분이 돌아가셨긴 했지만 저 그분 좋아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거나 그분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었는데 당신들도 그 제자였다면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딸이 많이 아픈데 와서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런 요청을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건 다 옛날 일이라고 하면서 눈물 보이면서 돌아서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슬픈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가족들과 더불어서 평온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았겠죠 무심한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났을 텐데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예수님이셨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아까 읽은 말씀처럼 막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긴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대신 평안한 삶은 그날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편안히 살라 하시지 않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기 때문에 뭐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가 되거나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다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그 원수들이 고대로 있는 곳이에요 로마의 세력, 헤로세 세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그대로 다 있어서 이 제자들은 그들을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게 됐어요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고향 가서 평안히 살았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깐 이런 삶이 그들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요 붙들렸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얻어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계시고 참수형을 당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톱으로 켜는 형을 받으신 분도 계시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끓는 가마 속에서 돌아가셨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전승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편안한 삶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삶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저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이 있는 사원이니까 모든 환경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우리로 기뻐하게 해달라는 인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제자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보금도 없고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시간 내서 예배도 안 할 거고 선교사 가는 사람도 없고 선교 헌금을 드리지도 않을 거고 예수님 전한다고 욕을 얻어 먹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직장이나 어디서 따돌림 당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욕망이 흔드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서 나름대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자 편안한 삶이 끝났어요 제자들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편하게 살긴 틀렸어요 이제는 힘들어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도를 하고 주님은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못 살아서 마음 아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힘들게 살아도 난 예수님 부활한 게 좋아요 그러세요? 아유 부활은 왜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나 그러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럼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이 기쁨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 건가 아니면 계속 있었나 이걸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막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시니까 엄청나게 기뻐가지고 막 뛰고 좋아했다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안 계신 상태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그 기쁨도 점점 말라서 나중엔 없어졌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에 그 기쁨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은 계속 솟아났습니다 그 기쁨은 더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아니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나 우리가 제자들 중에 한 분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 쓰게 하신 베드로 전서에 가서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오늘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 자신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됐어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멸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막 산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쓰실 때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도 몇십 년 지난 다음인데 기쁨이 사그라들긴 커녕 그게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살아서 가슴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망으로 남아있었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믿은 성도들도 그래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성도들도 이제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어떻다고요?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그 기쁨이 사그라들어 없어지긴 커녕 제자들에게서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졌는데 환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록 그 기쁨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한 기쁨이 영락의 성도들 심령에 이렇게 샘솟기를 기원합니다 사그라들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풍성해지고 남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볼 질문은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했나? 예수님 부활하여서 좋긴 좋은데 그 말고 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달라지기에 기뻐했나?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환란도 고난도 당하고 어렵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반드시 구원 받는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봤지만 베드로에게 들은 제자들은 다른 성도들은 눈으로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에 보니까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믿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리 그 당시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베드로를 통해 나에게 전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환란 시련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으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성도들에게 있었던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받으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은 것처럼 자신들도 성도의 삶이 어렵지만 그 삶을 견디면 그 다음에 구원의 영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연구했다는 거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회받으실 영광을 먼저 고난받고 영광은 그 다음이다는 거죠 그걸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 원리가 다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구원의 영광을 받게 된다 이걸 그분들이 터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기뻐했던 궁극적 원인은 뭡니까? 구원받는 기쁨이었어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물어볼 질문은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없어지지 않는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다면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대답은 이겁니다 그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마귀와 맞서면서 굳센 믿음으로 대응하여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시고 계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환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근심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성도들의 살아가던 태도인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마귀를 대적하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근신 걱정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그러니 여러분 아까 그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로마의 세력 헤로세 세력 그 다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럼 달라진 건 뭡니까? 제자들 자신들이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부활은 그 능력은 바깥에서 먼저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우리 속에서 먼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가 달라졌나 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순례하러 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도들이 쭉 도열에 선 모습을 보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있는데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쫙 서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있는 그 모습 딴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가야바 법정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는데 너무 떨다가 계집아이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겁쟁이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본인이 사내들인 공회 끌려가서 한복판에 섰지만 당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자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와서 저런 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지 놀랐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얼마나 당당해졌습니까 나중엔 끌려가서 매를 맞았는데요 겁에 질린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변했을까 부활의 능력이 먼저 제자들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락의 성도들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먼저 나타나길 원합니다 세상이 그대로 있어도 더 어려워져도 우리가 변하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겁도 주고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해도요 이들이 흔들림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고생 많이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았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영락의 성도들도 그렇게 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주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걱정하던 내 환경 우리가 염려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싹 다 없어지면 나 기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달라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먼저 나를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내 속에 기쁨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을 주시고 어떤 상황과도 맞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는 거 그게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복상 영상에서 드렸던 인삿말이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다시 인삿말씀 드린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4월이 되어도 코로나는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놀고 있고 경제는 더 어렵고 캄캄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이겨나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께서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온실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동안 예수님 품 안에 온실 속에 있다가 이제는 오히려 온실 바깥으로 나와서 그 불어오는 바람, 폭풍을 다 견디면서도 끄떡없이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혼란한데 혼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힘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의연하게 계속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인내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강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 또 암송할 4월의 암송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그 58절이 암송 구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끝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어려운 환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사그라들지 않는 기쁨이 충만하셔서 그 주님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